오늘도 수요 찬양예배에 나오신 모든 대형의 송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2단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신천지를 조심합시다 성도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신천지를 조심합시다 오늘 비록 조금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무서운 땅은 어디일까요? 멀리도 아니고 바로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연간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약 1200회 정도 발생하고 그 중 6.0 이상이 10% 이상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인명피해가 가장 적은 나라가 또한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가장 큰 위험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달한 일본의 세계적인 수준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있을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고해 주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전경보에 따라 움직이는 일본 국민들의 대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경보가 울리면 누구도 당황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하기에 그들은 곧 닥칠 위험과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민방위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러 퍼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위기의 신호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의 자동차들은 그대로 제 갈 길을 갑니다 길가의 사람들도 그대로 가던 길을 가면서 시끄럽다고 불평을 합니다 일하던 남자들은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누가 더 힘든 군 생활을 했는지 옆사람들과 추억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제가 아닌 정기적으로 늘 있어 왔던 훈련 상황이라 사이렌은 곧 잦아들고 평범한 일상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정말 실제로 닥쳐올 재앙을 막기 위한 간절한 알림이라면 이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한 모든 자들은 결코 대비하지 못하고 재앙 가운데 불행을 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번 회복의 길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구약 성경을 매듭지을 선지서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하여 살펴본 선지서들의 전체 주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집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용강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말라기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논쟁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지적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섯 번 내내 어떻게 라고 답합니다 즉 자신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들의 영혼 깊숙이 수며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 라고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혹시 심리학에서 어떤 사람의 정신적 이상의 정도를 판단하는 가장 큰 척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 사람의 이상 증상의 빈도나 혹은 심각성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증상에 대해 얼마나 자각을 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는지의 현실 인식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은 돌이킬 것이 전혀 없다는 뻔뻔한 교만에 빠져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포로기 이후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보다 약 1세기 정도의 이후 시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했고 다시 율법을 통해 깨닫고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고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성정도 성벽도 제사와 절기도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포로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듯 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내면의 숨은 죄는 오히려 더 은밀하고 교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두려움 때문에 외연적인 죄는 짓지 못했지만 오히려 제가 깊게 숨어들어 스스로도 깨달을 수 없는 무서운 교만에 사로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죄인밖에는 없다고 늘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바로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입니다 나는 들키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면이 더욱 강박해지는 때입니다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는 자기 의와 자기 기만 그리고 무서운 교만과 숨겨진 우상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동기와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이고 심지어 나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마저 속여왔던 교만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망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급박한 경고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경에 안 더 좁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정해진 제사를 드리는 것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여기며 마치 사람 앞에 보이듯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마땅히 할 것을 다 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일까 하는도다 또한 1장 10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나름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경멸하시기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포로기 이후 선지서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끊어내지 못했던 우상순배에 대한 책망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만든 형상을 순배하고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마치 아무 능력도 없는 만들어진 신과 같이 여기며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기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은 자신이 어떤 목적에 따라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찾았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이 그 필요와 목적을 따라 자신들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며 복을 구하는 이방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비와 같이 주인과 같이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못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역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영토에서 그분의 이름은 존중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장소와 시간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저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는 우상처럼 성전 안에만 국한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정하이진 때에만 내가 필요할 때에만 찾아가 구하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이름이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고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결코 그분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모여서 드리는 감격과 축제 예배를 마치면 흩어져서 드리는 섬김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멘 제가 섬기는 유년부에서는 아직도 매주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안에 예배 자리만 잘 지키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교만에서 벗어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겸손하게 그분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손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10절 하반절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그 부분만 우리는 주로 강조해서 읽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거대한 착각과 교만을 가져옵니다 11조를 마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들여서 나에게 복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지 아닌지를 마치 어디 투자를 하거나 누구와 거래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제 사업에서 1억을 벌게 해주시면 제가 10의 1조인 천만원을 헌금하겠습니다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사업을 결산하고 보니 9천만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천만원의 11조는 하나님이 먼저 떼어가시고 9천만원만 주셨군요 만약 그렇게 여기며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11조는 절대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10의 1조란 전부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자 남은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저 11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냐는 책망에 의아해하고 억울해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반문하였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공급하시고 거져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마땅히 복을 주셔야 한다는 뻔뻔한 교만함으로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이 내게 은혜로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부유하신 아버지의 것이기에 굳이 계산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욕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대 내가 목태에서 적신이 나왔선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자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 것으로 여기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의 일을 맡아 기쁨으로 감당하고 열정을 쏟았던 일꾼들이 왜 시간이 흐를수록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기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평과 불만 섭섭병이 찾아옵니까? 그것이 더 이상 감사로 섬기는 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손해보는 것 같은 내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절대 은혜 떨어진 채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애국에서 구원받아 결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약길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는 앞길을 인도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날마다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나오도록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나빠서 광야에서 망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불평불만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는 삶보다 많지 않아도 거저바졌다는 삶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교만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가운데 회복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망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리냐 참으로 무서운 교만이자 도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악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악을 행하며 자신을 믿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가 복되고 잘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임이 더욱 놀랍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멸망한 예루살렘을 사온 이스라엘의 주변 상황은 여전히 이방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와 풍습, 세상적인 번영의 유혹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이 재건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내면에 포로기 이전의 모습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포로기 이전처럼 우상순배와 미신행이 산당을 짓고 섬기던 매우 노골적인 죄악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의 내면에는 세상적인 더 은밀하고 교묘해진 죄악의 다른 모습들이 스며들었고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오늘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시험하며 스스로 만든 기준을 따라 살면서 믿는 자들을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기 이전에 옛 사람과 옛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위선과 외식 탐욕과 교만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부족한 제게도 감사하게도 이단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도 준비하고 강의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조준희 목사님께서 도대체 누가 위패 감절사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누구나 진짜 집회만 연구하면 위조 집회를 다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걸 이단에 적용했냐고 강하게 말씀하셨지요 고백합니다 제가 이단 세미나에서 한 번 또 말한 적이 있고요 설교 때 예화로도 한 번 사용했었습니다 역시 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장한 그들의 교묘함과 악함을 탓하지만 진리를 맡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바로 세워 전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명확하게 구분될 때 가짜는 쉽게 틈타지 못합니다 진리가 바로서 드러난다면 그 옆에 비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스스로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빛이라도 틈새로 들어올 때 어둠 속의 모든 더러운 것이 훤히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붙잡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치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여전히 세상 기준과 타협하며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이 땅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그가 따르는 기준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기에 진리를 지키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마치 이 땅에서는 어리석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푸라기와 같이 다 태워버리고 가지 않아도 남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며 그분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의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나하나 다 사진 찍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돌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겉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진실된 삶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뜨, 지지, 아메, 맴메, 이몸 혹시 외계어 같은 이 두 글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저희 가정에서 주로 급하게 많이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아마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이시라면 다 아시고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급하게 제재하고 위험에서부터 구해내기 위해 강하게 경고하는 단어들입니다 어린 자녀가 뜨거운 가스레인지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그것은 백도가 넘어 만진다면 바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느긋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놈! 아뜨! 라고 크게 외치며 당당히 제재해야 아이를 위험해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당장 더러운 오물을 만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더럽고 세균이 많아 만지면 바이러스가 퍼지고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을 거야 라고 느긋하게 설명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지! 맴매한다! 소리치고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작정하고 몰아붙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심판받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강하게 경고하시고 깨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을 주시고 평안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로 구약은 끝이 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로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의미로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그 구원을 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교만을 내려놓고 돌이켜 전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돌이켜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간절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여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임을 이 시간 깨닫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이 아닌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싸우니 우리 가운데 겉모습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교만을 벗어버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켜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